또 런앤런에 빠질 수 없는 코너죠. 주간 검색종목 TOP5입니다. 1주간 개인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검색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고 그 종목의 향후 흐름 혹은 그걸 통해서 뭔가 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첫 번째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워낙에 대용 주고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특히 개인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매수한 종목이었는데 최근 몇 개월간 정말 가장 답답하셨을 개인투자자는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셨던 분 굉장히 답답하였을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수하시는 분들의 자금이 큰 경우가 많고 또 물량을 좀 많이 들어갔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라든지 테마주들 빵빵 움직이는 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 불안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수 대비 주가가 또 못 갔던 부분도 있고 그죠?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왜 못 갈까?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누가 더 사줘야 올라가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웬만한 수급으로 들어올릴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와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적 좋은 건 알겠지만 또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그리고 내년까지도 반도체 경기는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어요. 이런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그런 힘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담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유하셨던 분들 굉장히 답답하셨을 텐데 최근에 숨통이 조금 튀어지고 있고 완만하지만 반등세를 조금 더 보일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 5에서 10%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고점 돌파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추가 상승을 노려서 적당한 시기에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셀트리온입니다. 이것도 약간 애증의 종목이에요. 겐치와 분들께서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움직일 때도 안 움직였고 엄청 무거운 흐름이었는데 역시 이번 주에 보시면 저감에서 조금 들어왔어요. 왜? 제약바이오주는 섹터 분위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업종지수를 보시면 제약바이오주가 다른 섹터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따가 전략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약바이오주를 지금부터는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사실 좀 안타까워요.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장력이 좋은 업체고 램시마라든지 허주마, 트록시마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바이오시밀러들. 바이오시밀러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고성장을 보입니다.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이유로 백신 보급 이후에는 모멘텀이 약해졌어요. 지금 셀트리온을 바이오시밀러 업체라고 평가를 안 합니다. 그냥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 이슈로만 엮여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코로나가 완화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바이오시밀러 업체로. 그때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도 우상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에서 셀트리온도 저가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탄력적인 강세보다는 완만한 우상향 쪽에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홀딩에 나가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일단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제일 핫했어요. SM입니다. 대형주가 이런 급등 랠리를 보이기는 진짜 힘들어요. SM은 국내 엔터사, 3대 엔터사다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하는데 엔터사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고요.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SM 지분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슈까지 함께 부각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 그리고 CJ E&M이 지분 경쟁을 한다. 하이브도 관심이 있다. 이런 말들 나오는데 지분 매각은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엔터엄체의 몸값이 엄청 높아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소됐지만 온라인 공연이라든지 또 요즘에 극장 가보시면 아이돌 팬미팅이라든지 공연 현장을 극장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엔터사들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고 또 지금 OTT 플랫폼이 엄청 많죠. 넷플릭스, 네이버 TV 엄청 많습니다.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 플랫폼이 많아지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가치는 올라가요. 그 콘텐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건 아티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엔터주다. 이렇게까지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SM의 몸값을 굉장히 높여받을 수 있다. 심지어 근데 대형 기업들이 다 관심 있게 본다?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한진칼 지분 경쟁할 때 아시죠? KCCI요. 지분 경쟁할 때 이제 보시면 어때요? 지분 경쟁은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분 경쟁이다. 이건 뭐예요? 서로 사기 위해서 안 달랐다는 거죠.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는 SM의 흐름이 약간 약해질 수는 있어요. 이게 공개적으로 지분 경쟁을 막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공격적인 예멘이 이건 아니잖아요. 지분을 매각할 때 그 지분을 누구에게 팔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 지분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이 있다 정도니까 일단 이번 주까지 상승했던 폭은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살짝 분할 매도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우리 이마트가 달라졌어요. 예전의 이마트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양호한 흐름 보였고요. 수급도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마트를 포함한 신세계 그룹의 공격적인 행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이베이 코리아 인수 관련된 G마켓, 옥션 엄청 큰 오픈마켓 플랫폼이에요. 그 플랫폼을 또 품에 안았고요. 두 번째로 네이버와의 협업도 강화됩니다. 네이버 쇼핑에 이마트의 상품이 런칭된다든지 이런 식의 협업도 강화되는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지분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엄청 공격적이에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고 우리가 외형 성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이마트 역시도 신세계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온라인몰의 판매가 좋은데 오프라인 부분의 판매가 또 리오프닝으로 회복이 된다면 실적은 이전과 다를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마트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 제가 볼 때는 충분해요.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마트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지루하고 실덱도 잘 안 나오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실덱 나오고 이런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보이는 공격적인 행보로 인해서 기업 가치는 바뀌어야 된다. 성장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마트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인데 이거는 조금 고생을 또 많이 하셨을 종목이죠. KMW입니다. KMW뿐만 아니라 5G 장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 소외받으셨을 거예요. OE 솔루션, 서진 시스템, RFHIC, 이노와이어리스 지금 말씀드리는 KMW 굉장히 많은 종목분들이 있습니다. 한 20종목에서 30종목 정도는 돼요. 5G 장비주만. 근데 지금 보면 지수가 높죠. 올라가지 않은 섹터가 별로 없는데 그 올라가지 않은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5G 장비주입니다. 제가 5G 장비주에 대한 관심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주가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지금 위치해서 천천히 장기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매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G 장비주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매도하실 수는 없어요. 매도하지 않는 게 좋고요.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각국의 5G 장비 관련된 투자들 재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적 개선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상반기에 실적이 확실히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만 좋아져도 기조 효과로 확 좋아져요. 때문에 지금 5G 갖고 계신 분들 반드시 홀딩해 나가시는 전략 짜시기 바랍니다. 자, 탑5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고 싶다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제가 다양한 교육 관련된 정보들 시험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교육 자료 엄청 많아요. 많은 교육 자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orten pan 롤 ki